문맥을 알아야 뉴스 헤드라인에 속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문맥 흐름을 알아야 전체 숲을 보는 관점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몇몇 개의 나무를 보고 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크리스천 분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내가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좀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책 이상한 거 읽으면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첫 시작으로 이 책을 제가 추천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책읽는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 각도에서 영상을 찍게 됩니다 자 오늘은 짠 벤샤피루의 역사의 오른편 오른편 이 책을 제가 4주 동안 여러분들께 스토리텔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사자그라운드가 이 벤샤피루의 이 책 이 책을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수강하신 분들이 아느님 한 몇 분 정도 되지? 한 3,400명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지? 여하간 아주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나름대로 이 책에 대한 평점이 좋습니다 여러분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좋습니다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책의 저자가 왜 이 책을 썼고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의 오른편 오른편 이 말은 오바마의 연설 이제 오바마는 미국 민주당에서 뽑힌 대통령이니까 자기들이 역사의 오른편이다 라고 했던 이야기를 이제 벤샤피루가 그 오바마의 연설 내용을 차용을 한 거죠 일종의 그래서 역사의 오른편이 오른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제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하간 이 책을 저희가 4주 코스로 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한다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1월 매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둘째 주는 제가 다음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게 땡길 수가 없어 가지고 오전 9시부터 12시 2주차 때는 그렇게 9시부터 시작할 때 빼고 10시부터 1시까지 입니다 패스트5 신논현 1호점 인데요 여러분들 강남 교보타워 바로 맞은편에 애플스토어가 있습니다 애플스토어 6층 건물이거든요 거기에서 4주 동안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이 책을 공부하게 된다 그러면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 서구 문명이 도대체 뭐냐 서구 문명은 여러분이 지금 따로 배우지 않아도 평생을 여러분들이 채득하고 있는 게 서구 문명입니다 뭘까요 개인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개인의 자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자체가 서구 문명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자유를 공짜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자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자유를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이 아름다운 체제를 우리가 누리고 있냐 그 약 3000년간의 사상사를 대중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꼭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문명을 알아야 뉴스 헤드라인에 속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문명 흐름을 알아야 전체 숲을 보는 관점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몇몇 개의 나무를 보고 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크리스천 분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내가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좀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책 이상한 거 읽으면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첫 시작으로 이 책을 제가 추천하는 바입니다 쉬울까요? 이제 이런 걸 사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쉽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낯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도 있겠지만 이게 뭐죠? 역사의 오른편적 관점에서 한 흐름으로 쭉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개별적으로 알던 철학가, 내가 개별적으로 알던 철학가의 사상 여기에 경도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쭉 흐름을 본다는 거죠 일종의 총론 같은 느낌입니다 매년 첫 번째 책을 무엇을 할 것인가 나름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2024년에는 중요한 총선이 있는 만큼 1월 달에는 이 책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뵈려고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나 그 책 옛날에 너꺼 신청해서 배웠어 라고 하셔서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제가 왜 이 책을 반복적으로 선택을 하냐면 이 책은 일단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이런 내용을 따로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내가 50대든 40대든 상관 없어요 아주 낯설 수 있고 아주 명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최근에 바로 이 식탁에서 노태정 작가님과 대화했잖아요 그 노태정 작가님이 번역한 책입니다 그리고 노태정 작가님이 번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노태정 작가님의 이 말씀 속에서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었잖아요 그게 서구 문명 역사의 오른편 오른편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세속적인 책이 아니고 물론 이 책이 다 맞는 게 아니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책 플러스 칼빈주의를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이 책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대한민국이 왜 이런 시점에 와 있는지 미국이 왜 이런 시점에 와 있는지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 이런 나름대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책이고 여러 번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장착되는 게 있고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서 많이 했지만 오프라인에서 이 책을 다루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강남에 올 만큼 열의가 있는 분들께서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공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신다면 한 15분 정도는 여러분 근황 서로 이렇게 나 일주일에 이렇게 했어 저렇게 살았어 라고 근황을 여러분들 이야기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오신 분들끼리 친해져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근황 토크를 이제 15분 정도 여러분들이 나누시고 그 다음은 순수 책 내용만 공부합니다 깔끔해요 끝나면 어떻게 하냐? 집에 가는 거예요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공부의 시간 3시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라 어떤 분들이 오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냐 첫 번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성경만 알면 돼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의미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만 알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 이 체제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인지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이 물고기가 살고 있는 어항 이 어항에 금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항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어항 물속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공부하면 예상외로 이 공부를 하면서 성경적 인사이트와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서구 문명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진 사회체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사상적으로 분명히 배우시면 믿음을 지키는데 이 나라를 지키는데 교회를 지키는데 분명한 도움이 된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공부를 따로 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목사님들도 모르니까 소위 말해서 좌경화가 되시는 거예요 왜? 문맥을 모르니까 그분들이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면 배우시는 커리큘럼이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없다시피 한 실정이거든요 여하가 좀 깊은 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학부모님들이 먼저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진짜 역사의 오른편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몇 년째 전쟁 중이고 또 이제 대만을 침공한다 안 한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한미일 공조가 튼튼하니까 북한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러시아를 만나고 있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분명한 성경적 역사의 오른편이 있는데 기독교인이 이게 진짜 뭔지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나 사상을 공부하고 싶은데 어디에서부터 공부할지 모르겠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번 읽으시면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책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지만 일단 보수주의가 뭔지 기독교인 관점에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첫 번째 책을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이 책을 고르거든요 이 책이 완벽해서 그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쓴 책은 한국의 군부독재다 주사파다 어떤 현상을 보고 너무 극렬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보수주의 리더라고 하는 벤샤패로가 정리한 그 역사의 오른편 오른편 이라는 책으로 우리가 직수입에서 먼저 듣고 한국을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치와 사상을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책을 추천한다 네 번째는 이제 파편화된 지식 나 니체 어느 정도 알아? 나 스피노자 어느 정도 알아? 나 존드위 어느 정도 알아? 이 파편화된 지식을 하나의 역사의 오른편적 서사와 어떤 사상사로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너 싫은데? 나 그냥 혼자 책 읽고 싶은데 그러면 책을 읽으세요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 비록 내용은 잘 못 알아들어도 그 공부 열의에 내가 좀 참여해보고 싶다 4주 동안 이런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공부거든요 그런 분들은 청소년분들도 커버가 가능하다 지금 저희가 이 몇 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는 토요 오전 북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학교 1학년 분께서 참여하고 계신데 얼마나 얼마나 귀엽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성장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훈훈한 어떤 서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아들 딸들도 그냥 일단은 거기에 앉혀놓고 싶다 이런 분들은 4주 동안 나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오전에 강남 테헤란로 오면은 조용하거든요 그 특유의 오전에 이 테헤란로가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막 눈곱 떼고 피곤한데 와가지고 딱 와서 공부를 하면 거기에서 얻는 유익과 보람이 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째 주만 오전 9시부터 12시고 나머지는 다 오전 10시부터 1시 입니다 일찍 일어나야겠죠 그렇게 자기가 애를 쓴 만큼 큰 유익과 보람을 얻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 드릴 테니까요 만약에 강연장에 올 만큼의 사람이 다 찼다 그러면 저희가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 찰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많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온라인 멘토링 4주 코스를 또 기가 막힌 프로그램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영상은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오프라인 독서 멘토링 온라인 독서 멘토링이 있는데요 둘 다 궁금하신 분들은 사자그라운드 밴드에 가입하셔서 공지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